알투스 잉글리시 2021학년도 수능특강 영어 지구핵 시리즈 9강의 5번. 들어가 봅니다. The way our society views weight and getting into shape. 우리 사회가 체중과 몸매 만드는 방식을 보는 방식이, 이 방식이 is one example, 한가지 예입니다. 뭐의 예냐? Where expectations are often out of touch with reality. 현실의 터치와는 떨어져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라는 겁니다. 어떤 우리의 기대가 현실과 떨어질 때, 이 아까 지난번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when하고 똑같이 해석해주셔도 됩니다. 이는 일대의 전형적 한가지 예입니다. 그리고 lead, lead가 아니라 leads로 나왔습니다. leads, s가 붙었다는 얘기는 주어가 뭘까요? 단순한 얘기였죠. The way, 그 방식이 leads to impatience. 참을성 없음으로 이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참을성 없게 만든다는 얘기였죠. One of the top reasons why, 관계 부사겠죠. 이거 한 이유, over 95% of the all diet fail. 95%의 다이어트가 fail하는 이유 중에 one of the top reasons, 가장 중요한 상위의 이유 중 하나, impatience. 참을성 없음.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요. 참을성 있게 하시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참을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지금 다이어트를 얘기를 나오지만 모든 변화에는 time to break bad habits, 나쁜 습관을 깨는 시간, 그리고 time to form new healthy ones, 좋은 습관을 형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겠죠. 그럼 당연히 impatient, 참을성이 없으니까 quickly, quickly, quickly 이렇게 가겠죠. The reality show, 말만 reality show입니다. 사실은 fantasy, 아 이거 제가 fantasy로 쓴다고 진짜 fantasy하고 reality가 동의어가 아니에요. 반의어지만 사실은 fantasy show라고 해야지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The biggest loser, loser 여기는 패배자가 아니라 몸무게 빼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where 이 reality show에서 contestant, 참가자들이 drop 10 or even 20 pounds, 10 pound, 또는 20, 20이네요. 20 pound, 아마 제가 알기로 1 pound가 1.3 kg, 그럼 13 kg에서 26 kg, 이런 식으로 막사를 푹푹푹푹 뺀다는 얘기입니다. and one week, 일주일에요. 몸무게가 막 3분의 1 토막 나네요. 4분의 1 토막이던가요? 반토막인가요? implies, 이게 내포하는 거는, 컴마, 컴마, 너무나 여기서 자주 나옵니다. 익숙해지십시오. The biggest loser implies, 내포하는 것은, that 이하를 내포하겠죠. 접속사, that입니다. Rapid results, 급격한 빠른 결과가, are not only possible,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한, commonplace, 흔하다. 13kg, 26kg 빼는데, 너는 왜 4, 5kg도 못 빼니?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While there are many factors,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that go into weight loss. 체중 감량에, 체중 감량과 연관된 많은 팩처들이 있고, healthy living. 체중 감량, 그리고 건강한 삶에 연관되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 동안에 있지만, 반면에, one of the hardest things, 가장 어려운 것들 가운데 한 가지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is that, that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동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접속사겠죠. 동사 다음에 나오는 that, 접속사. Real, any real life change takes time. Any real life change, 진짜, 진짜의 lifestyle change에는, 삶의 방식 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사람들이 accept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왜? 실제 reality show라면서, 이렇게 많이 빼는 걸, 보여주니까, 모든 것이 quic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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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될 것 같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impatience를 유발해서, 쭉 지속적으로, 자기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말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겠죠. 업법 부분, 업법 부분으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We are led to, lead, led, led, 이끌립니다. 믿도록 이끌려요. Through various media, 여러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believe 다음에, 동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 다음에 나오는 거, that, 접속사, that이겠죠. 다음에, 일단 동사 다음에, that일 걸로, 추측한 다음에, 확률롭게 추측한 다음에, 뒤에 가서, 동사 부분 보셔서, 이 뒤에, dropping pounds, 파운스를, 몸무게를, dropping, 빼는 것이, is something, that can be done quickly, 빠르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뒤에 문장이, 완벽하죠. 그 다음, 여기는, 조금, we search for the latest fans, 최신 유행, latest, 가장 늦은이니까, 최신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최신 유행을 쫓아요, 그리고, we are, drawn, 이끌려집니다. 이게, draw의, pp겠죠. draw, pull, 당겨지는 겁니다. attract, 이거하고, 다 동의 오겠죠. 그럼, we are, drawn, we are pulled, we are attracted, to products, 제품에, 이끌린다는 얘기겠죠. 아까, 봤는데요, 이수였던 기억이 납니다. 어디에 맞혔을까요, 아까, one, 사람들이, accept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들 중 하나는, is that, that, 이하,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꾸준히, 꾸준히, 곰, 옥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지문, 중요성보다도, 3학년, 고3, 수험생활, 성공적으로, 통과하시는 분들은,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웅녀가 되십시오, 곰이 되십시오, 꾸준히, 지나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성공하십니다. 9강의 6번, 들어갑니다. Impression, 인상, 그것도, First impression, 매우 중요함, 그래서, One of the big mistakes we make,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is, 원에 맞췄겠죠, Making a poor impression on others, 다른 이들에게, poor impression,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다. 여기에, First impression 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요새, 학생들에게는, 정말 사실일 것 같습니다. 2초간의, 비디오 클립을, 시청하게 한 다음에, 그, 프로페셀, 강의, 그, 교수에 대한, 그, 학기말, 평가, 미리 예상해 보라고 했더니, 거의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2초, 비디오 클립까지고요. Recent Psychological Research, 최근의 심리학 연구가, Revealed that, has revealed that, that 이하를 보여줬네요. College students, who look at, a two-second video clip, of a professor, teaching, 2초짜리, 2초짜리, teaching의, 비디오 클립을, 본, 대학생들이, can predict,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뭘 예측하느냐 하면, how, students, 어떻게, 학생들이, 학생들, who spent, who, 관계 대명사겠죠, who spent an entire semester, with that professor, 어떻게 이렇게 한 학기를 보낼 학생들이, will like that professor, by the end of the semester, 학기의 끝에쯤, 끝에쯤에, 어떻게, 그 프로페셔를 좋아할지, 어떻게 좋아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좋아요, 100이 나올지, 싫어요, 100이 나올지, 아니면, 이게, 50대, 50이 나올지, 80대, 20이 나올지, 이런 걸, 2초만에, 결정한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다른 말로, A student watching a two-second clip of a professor, 이 교수의 2초짜리 비디오 클립을 본 학생이 말합니다, I like him, 좋아, or, I don't like him, 안 좋아, that statement is then recorded, 일단 기록됐어요, At the end of semester, the semester, 그 학기의 끝에, students who have taken a class with the professor, anonymously record, 학생들이, 익명으로, 기록했다는 얘기죠, whether or not, 당연히, 그 클래스, 그 교수님의, 클래스를, 수강한 학생들이겠죠, whether or not, they like the professor, 그 교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다시 기록했다는 얘기에요, 이 예전 기록은, 예전 학기 초에 했던 기록,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학기 초에요, 지금 이게 있는게, 학기 말에, 지금 다시,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with incredible accuracy, 놀랍도록 정확하게, those, watching the two second clip, 학생들입니다, those, who are, 그, 학사람들인데, 아, 타면 학생들이겠죠, predict, 예측합니다, what the entire class will feel, 전체 클래스가, 느낄 것을, 예측한답니다, at the end of the semester, semester의 끝에요, 여기에 했던, 이철절이 본 학생들이, 기록했던 거하고, 학기 말아 했던 거하고, 예측했다는 얘기는, 뭐하겠습니까, 비슷했다라는 얘기겠죠, it sounds unbelievable, 믿기 어렵게 들립니다, but it is true, 사실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미스테이크 중에, 큰, 가장 큰 미스테이크 중에 하나가, 실수 중에 하나가, 다른 이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거란 얘기죠, 이 부분이, 강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내용은 간단하지만, 글이 짧기 때문에, 네, 사실 약간, 그 무관한 걸, 끼워 넣었을 때, 학생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짧지만, 잠깐 집중력을 잃을 때, 헷갈리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학생들이 좋아하는지, 어떻게 좋아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아까, says에, 주어는 누구였을까요, student니까, 주어에 맞추는 거고요, 이 부분, 아까, at the end of the semester, students가 주어니까, 여기는, 동사자리네요, ing는, 동사가, 아닙니다, 여기, those, 학생들, 사람들, 여기, is는, 여기에 나왔죠, 요거는, 동사 부분이 여러개 나오고, 이 부분도 동사고, 사실은, 수능스타일, 업법은, 이런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각각 다, 개별적인거,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관계사, 접속사, 분사, 동사의 주어찾기, 형용사, 부사, 이런식으로 문제가 각각 나옵니다, 이런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습용으로, 하지만, 동사의 주어찾는거, 동사 모양 보시는건, 정말 중요한 연습입니다, 수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업법 중에, 한가지임은, 확실합니다, 분명하게, 동사, 모양, 주어하고 찾는거, 한 문장의, 핵심, 동사 반드시 있는것, 연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